뿌깨 아님 구독좋아요? 아름하고 댓글 부탁해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먹을 거야 아 김치 브라 보 김치찌개 김치찌개 진짜 김치찌개 진짜 먹을 수 있었어요 아, 그래? 네 오쥬 브로브야 맛있어 죽겠어요 아, 알렉 김치찌개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뭘 주세요? 여러분,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오, 알렉 김치찌개? 진짜 맛있어, 김치찌개 잘 먹으면 진짜 한국인 다 된 거야 알렉 김치찌개 처음인가? 처음이야, 네, 처음이야 먹어볼 거야 왜? 맛있네 비까 안 돼? 아니 아니 별로 고맙어 오늘 비까 안 돼 오, 알렉 이게 두부야, 두부 두부? 이거 아플 거야 두부 아플 거야 뭐든지 너무 좋아 김치 먹어볼 거야 김치찌개는 밥이랑 같이 먹는거야 김치찌개는 밥이랑 같이 먹는거야 저렇게 안 매워? 별로 안 매워 별로? 별로 저는 김치찌개 사랑해요 잠깐만 김치찌개 맛 어때요?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 알레 김치찌개 맛있었어? 와 이거 뒤집어 놓고 먹는거야 이렇게 와 알레 김치찌개 아 더 할 수 없어 어? 더 할 수 없어 음 와 다 먹었어 알레 김치찌개 맛 어땠어? 맵지 않았어 김치찌개? 응 김치찌개 맵지 않았어? 뭐 맵지 않았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가 organizational רcc